안녕하세요. Do your own research 도리입니다. 오늘은 니오 지난주에 공매도 세력의 리포트로 해서 좀 급락한 뉴스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정반대의 뉴스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니오가 되게 핫하긴 핫한가 봐요. 지난주에 크게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끝났는데 오늘 또 반등세를 계속 이어가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가능했는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시츄론 리서치의 공매도 리포트 그 디오가 좀 너무 버블이다 거품이 있다 한 25불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리포트를 내서 사람들이 거기에 좀 패닉셀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만에 다시 반등세를 이어나갔는데요. 그것은 오늘 뉴스에 나왔던 브리지 월을 하고 캘리포니아 퍼블릭 인플로이 리타이어먼트 시스템이라는 어떤 캘리포니아에서 기관 투자를 하는 기관이죠. 퍼블릭 인플로이드를 위한 어떤 펜션 연금을 투자를 하는 그런 회사에서 니오를 아주 크게 매수를 했다는 지난 3분기에 매수를 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니오의 주식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있을 니오의 어떤 그 실적 발표도 지금 상당히 고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또 오는 그런 또 상승세도 같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브리지 월을 어소시 같은 경우는 창업자가 그 유명한 레이 달리오죠. 이분은 경제 전망이라든가 어떤 큰 거시경제 그리고 투자의 귀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워런 버펙과 더불어서 상당히 유명한 분이시고 여러 책도 저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경영하는 창업자로 있는 브리지 월을 이분이 지금 중국 경제를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을 거의 따라잡을 것이다 라고 되게 극찬을 하는 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뉴스에 힘입어서 니오가 오늘 또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하락세로 초반에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다 반등세로 전환을 시키고 오늘 애프터마켓에도 지금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추세고요. 내일 실적 발표가 기대가 되는 내일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실적 발표가 있은 이후에 좀 또 떨어지는 그런 팔자세로 돌아서는 그런 또 양상이 있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니오를 못 들어갔기 때문에 좀 약간 그 상승세가 꺾이는 부분에서 조금씩 순차적으로 좀 들어가려고 지금 유심히 계속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뉴스가 브리지 월을 하고 캘리포니아 펜션 펀드에서 니오를 대량 매수했다는 그런 뉴스죠. 9월 30일까지 그러니까 3분기까지의 매수량을 지금 보도를 한 거기 때문에 오늘 보도를 한 거기 때문에 4분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3분기까지는 엄청나게 니오 지분을 늘려나갔다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whalewisdom.com 여기에서 기관 투자자들이나 어떤 해지펀드 회사들이 얼마나 어떤 회사의 주식을 투자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브리지 월을 어소시에이시 70만 주가량을 더 늘렸고요. 3분기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캘리포니아 퍼블릭 임플로이 리타이어먼트 시스템이 38만 주를 더 늘려서 3분기에 늘렸다는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 링크를 밑에 걸어 드릴 테니까 이거 되게 유용하게 보실 수 있는 사이트예요. 큰 기관 투자자들이나 이런 해지펀드 회사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 회사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되게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분기별로 얼마나 투자했는지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이런 거를 분기별로 볼 수 있어서 되게 유용한 사이트였습니다. 그러면 니오는 당분간은 지금 핫하게 계속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상승세가 분명할 것 같은데 어쩌면 지금 너무 많이 단기간에 치고 올라가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조정이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오래전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되게 저도 지금 상당히 부럽고요. 그렇게 패닉,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오를 아직 못 들어가신 분들은 저 같은 분들은 좀 이렇게 좀 관망하면서 약간 장이 꺾이는 부분에서 순차적으로 매수를 좀 계획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니오는 앞으로 또 계속 좀 업데이트 되는 소식이 있으면 간략간략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갖기로 하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